아유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조영부의 어찌하오리까 한 번 들으면서 가실래요? 저기 울명인 한 번 어찌하오리까 한 번 더 주세요. 제 노래를 들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예. 자 이것으로 모든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빨리 노래 한 번 줘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얹어주고 안아보고 싶은 칭찬곡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얹어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하오리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이쁘니가 늘 우냐고 부르신다면 첨단한 바둑이 예쁜 사람 바로바로 바로 당신 은근한 얼굴이 너무 이뻤어 은근한 얼굴이 너무 이뻤어 너무 이뻤어 나는 시간 너무 고와서 너무 고와서 너무 고와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찌어찌하오리까 여아라 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 야 야 불고안을 살 거 아닌가 하나, 뿐인데 당신을 다 같이 얹어줄까 engage 안아줄까 어찌어찌하올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순차 부린 채널 보이셨어요 오늘 자 다같이 어머니를 안아줄까 함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아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하올까 세상에서 제일 멋진 멋쟁이 가루냐고 꿈을 신다며 바라만 바보 멋진 사람 바라만 순차 부린 많은 시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웃는 얼굴이 너무 고와서 너무 고와서 다같이 어머니를 안아줄까 어머니를 안아줄까 어찌어찌하올까 야야야야야야야야 두귀도 아닌 셋 너라니 하나뿐인데 다시 다같이 어머니를 안아줄까 어찌어찌하올까 두귀도 아닌 셋 너라니 하나뿐인데 다시 마지막 얻어줄까 얻어줄까 어찌어찌하올까 어찌하올까 어찌하올까 award dłia 얻어줄까 은 이렇게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